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? 사실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앞으로도 나 볼 때마다 불편해라 네가 내 앞에서 긴장하고 의식했으면 좋겠어 나처럼 정아집아 내가 옆에 있을게 제가 엄마 말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가 여기 있으니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것 같구나 날 언제 처음 만난지 기억해? 여기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인데 누굴 덤으로 도와줄 만큼 난 인심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 왜 저까지 챙겨주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1층 찾아 아내 길 오설씨에 왔다고요? 담임이 좋아합니다 나 신설이 좋아해 좋아한다 임시교 제가 좋아합니다 복무함으로 하윤씨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제일 먼저 저 대리님 더 못 만날 것 같아요 대리님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인데 마음이 자꾸 엉뚱한들 봐요 두 번 행복하게 말할게요 너한테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제발 잘 돼서 꼭 지켜주시기 누군가 뭐지 말라니